이수혁 폭행 사건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여성 측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아니고 부분 편집된 거라서 진실이 뭔지는 경찰 조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이수혁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라며 한 여성이 SBS에 보내온 영상입니다. 사건 당일 여성들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한 남자가 여성들에게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씁니다. 상대 여성을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자로 인식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상대를 조롱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계단에서 여성들이 밀지 말라고 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발끌지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표현도 나옵니다. 여성 측은 상대 남성들이 발로 차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남성 측은 여성이 혼자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성 측이 제공한 영상만으로는 계단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여성이 머리를 다치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계단에서 있었던 일이 모두 촬영돼 있다면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성 측은 아직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녀 양측 모두를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SBS 전형우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미세 dos you everything have